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힘들어 어 어 파리야 아 아 휴비 내리지 마세요 개글러로 한번 볼게요 반대로 내려가서 내리지 마시고 잠깐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빨리 내려봐야 헛거야 손장님이 내리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야돼 내릴 때 같이 내릴게요 같이 내려야지 최대한 서로 엉킴이 없을 것 같아요 조류가 좀 셉니다 열심히 오미 겁니다 다섯 번 출항 취소당하고 드디어 나온 여섯 번째 오랜만에 대고라가 나왔는데 큰 놈들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R과 A든지 꽉 차고 본격적인 본 시즌이 와서 신나게 한번 잡아보려고 왔는데 오늘은 뭐 마리수는 모르겠고 큰 거 한 세 마리만 딱 잡았으면 좋겠네 반대로 이제 저쪽으로 빠지죠 네 조류가 엄청나네요 진짜 180까지는 안되겠는데 응? 180 안되겠어 200으로 바꿔야겠어 근데 확실히 예전에 그때랑 다르네 예전에 막 나올 때랑 달라 자 그래서 한 마리 잡자 비는 안 올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숲을 잡고 한번 훅 세슬 딱 해봐 어떤 정도 힘이 걸리는지를 네가 알아야지 그래야지 고기가 걸었을 때라는 느낌이 확 달라 히트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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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그 조합이야 똑같은 거 바닥 찍고 한 두어 바퀴 갔는데 벌써 달랐어 사이즈가 그냥 비리비리야 사이즈는 그저그런 해떼 어 하구요 거구요? 근 한달만에 보는 해떼네요 그러네 여기 해떼 거의 안나오거든요 이게 뭐에요? 대구 해떼 대구 해떼? 대구 해떼? 대구 해떼는 또 뭐야 하하하하 해떼 방생할까요? 네 아휴 차 떼고다 오 쉬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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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탁구 나오는데? 대구인데 왜이렇게 작아 어? 오씨 나 의견 끊어졌대요 헤헤이 왜? 어 100미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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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렸는데? 아 이러면 어떻게 해야돼요? 다시 가만히 있나? 좀부터? 대만한 거니까 300 그러면 200이니까 상관없어 써야지 쓸 수 있을거야 민어 민어 어 혹시 200이 하나밖에 안 담아봤는데? 나 180으로 하고 있어 180 쓰고 있다고요?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타코에 나오는데? 180 타코에 나와요 네? 180 타코 선생님 타코에 잘 나오는데요? 저기는 다 스커트만 그래요? 저거 타코로 두 마리 했는데? 알 수가 없고 많이 넣으면 되고 아 내가 이 사이즈를 기대하고 온 곳이 아닌데 기트? 기트 얘는 좀 크다 그래요? 기트 나이스 아 대구 랍퍼 재밌지? 이거 괜찮네 어 이게 이게 어 어 치고 나가는데 이놈 오 오 이게 내가 아까 보니까 30m에서 치고 나가 거의 서머클렌징이라서 어 어 터졌어 어 어 어디다니까 터진게 어 예 처음에 처음에 펌핑하면 안 돼요 펌핑을 펌핑 안하고 드랙만 좀 풀어놓은 상태에서 계속 감으셔야 돼요 큰 애들은 펌핑하면 안 돼요 눈 좀 치고 나가네요 요렇게 드랙이 좀 풀려나가야 되는데 맞잖아요 들을게인다고 드랙을 감으면 터져요 그냥 내가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직잉 4호 줄이나 12호 줄 이런 거 썼을 때 쓰는 거고 아 아까워 드랙 소리 못 들었지 너 드랙 소리를 안 나게 그 다음부터 잠그려 그래서 아니지 빨리 감을 때 드랙이 안 풀리면서 안 들여 치고 나가기를 해줘야지 몇 메가 정도 하면 돼요? 지금요? 20 25 다 그러면서 배우는 거야 자 왔습니다 나이스 아 요즘 대구 같은 거 나왔네 대구 같은 거 한 마리다 아 힘들어 감사합니다 계속 이걸로 나오고 있는데 히트 안 올라와 바닥에서 안 올라와요 안 올라와? 안 올라와 안 올라와 자 이건 여유를 가지고 랜딩 해야겠다 그냥 보여요? 내가 볼 때 저거 대박이다 저거 어 팔 아파 성민아 5바퀴만 가봐 5바퀴 내리고 5바퀴 내리고 바닥 찍고 올릴 때 긴장하고 감다가 10바퀴 안 넘어도 될 거 같아 바닥 찍고 올라올 때가 바닥을 찍으면 바로 올려야 돼 근데 바로 올라오다 뭔가 투 투 하면은 바로 온 거야 근데 올릴 때도 요 봐 아 올릴 때가 나 손 찝했어 그래 그래 이게 항상 30m 주변 오면은 거의 썸 클렌치인가 봐 맞아요 거기서 거기서 한번 아가가가죠 네 조금 움직이고 수온이 지금 한 30m 40m 건부터 뚝뚝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좀 바락을 많이 해요 올라올라 마지 멀었다 아 이거 올리고 바로 옷 갈아입어야지 안 되겠다 이제 더워서 아이고 아이고 한 마리 더 안 돼 그러게 우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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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을 찍고 두어 바퀴 올릴 때 집중해야 돼 찍으면 바로 올려야 되고 바닥에 닿고 있으면 안 돼 이거 뭐가 이렇게 작지? 히트! 오 치고 나글라봐 크다 어? 씨야되는 거 같아 또 안 올라오는데 80에서 치고 나가 한참 남았네 올라오질 않아요 그 사람이 너무 안 좋아 완전 반대라서 우와 뭐냐 저거 개가 많이 밀려서 저버릴 거예요 백불이요 왕 백불인가 30m에서 또 치고 나가는 거야 CR은 아까랑 비슷할 거 같은데 100m? 6 6 다 왔어 다 왔어 자 제발 큰 거 한 마리 나와라 아까랑 비슷하면 또 서운한데 아까랑 비슷할 거 같은데요? 네 아까랑 비슷할 거 같기도 하고 아까보다는 좀 더 큰 거 같기도 하고 우와 아우 힘들어 아우 힘들다 힘들다 아우 팔이야 차 아우 이거는 플라이어가 있어야겠다 아우 이거는 플라이어가 있어야겠다 플레이어가 있어야 겠어요. 으쌰 들어 잘 잡았다. 목에 맞추면 잡았다. 그럼 들어가야 돼요? 너무 안 좋아서 들어가는걸로 안되면 어차피 안전이 더 중요하니까 예보에도 없는 바람 장난 아니네요. 바람돌이로 소문나 쓴다. 어제보다 더 적어야 되거든요.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. 네. 선실로 들어가야 될정도래. 바람이 많고 많구나. 이번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